안녕하세요. 알콩달콩 농장입니다. 오늘 알콩달콩 농장에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이 쇠고를 심을 작정인데, 마늘 밭은 유기농탭이랑 복합비로 토양설제를 사용하여 만들고 멀칭을, 무공을 멀칭을 했습니다. 폭이 좁아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구멍을 뚫어가면서 심으려고 129, 159 하는 유공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면서 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늘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19일날 심었는데, 너무 늦게 심었는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9일, 10일 앞단계 한번 심어봅니다. 잘될 때까지 무조건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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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